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웅입니다. 아... 음... 아직 새로운 거를 먹지는 못했는데 그때 와서 저는 치파이 그리고 저는 오늘 점심으로 먹고 싶은 게 우육면이에요 오늘 고기 국물에 많은 고기가 올려져 있는 거를 먹으면서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혹시 새로운 거를 위해 또 한 번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본하는 브랜드를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선물을 한다면 어떤 분한테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일텐데 저는 제 만약에 어머니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브릴리언트 베니 파이어 월드 이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무화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장인정신이 깊은 가방이라서 그래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더더욱 가치가 있고 너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행복해요 엄마 너무 너무 행복해요 유진진 선생님은 자신의 자신이 가장 자신의 자신이 가장 자신인가요? 어떻게 자신의 자신이 가장 자신인가요? 그런데 동시에 또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을 때가 그럴 때가 뭔가 좀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저를 이렇게 꾸며내고 싶다 그런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분명하다는 왜 저를 그랬는데 저도 해야 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제일 중요한가가 엄마 엄마가挑選할 때 그런데 당신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과학에는 XXN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나온 가방인데 거기에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제가 수술을 입던 혹은 운동복을 입던 어느 모습으로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가방이라서 제가 제일 처음하고 좋아하는 가방이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